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확진자가 아직까지 추가로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정부는 오늘 남아있는 우한 교민들을 데려오기 위해 3차 전세기를 투입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이 정부 목표치를 밑두는 세수 펑크가 발생했습니다. 세수 펑크가 발생한 건 2014년 이후 5년 만입니다. 관련 소식들 정윤영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일단 신종 코로나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다행히 추가 확진자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네요. 신종 코로나 국내 확진 환자는 27명으로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4명의 환자가 완치돼 퇴원했고 나머지 23명은 격리 병상에서 치료 중인데 모두 상태가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의심 증상을 보인 환자는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2천여 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531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한편 어제 0시 기준 중국의 누적 확진자는 4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908명으로 확 집계됐습니다.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시진핑 주석은 어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대응 현장을 찾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정부가 후베이성 우한의 교민들을 데려오기 위한 추가 전세기를 띄운다는 소식도 있는데 언제쯤 출발을 하게 됩니까? 네, 3차 항공편은 오늘 인천에서 출발해서 내일 아침 김포공항에 도착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는데 현재 중국과 최종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3차 전세기는 우한시와 인근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교민과 그 중국인 가족을 국내로 데려옵니다. 3차 귀국자 규모는 150여 명으로 예상되는데요. 탑승 전 중국 측 검역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어 의심 환자로 분류되면 탑승이 불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실시되는 입구 검역에서 증상이 발견되면 공항에서 곧장 국가지정 격리 병상으로 가서 검사를 받게 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서 우한교민 701명을 국내로 데려왔습니다. 3차 전세기로 귀국한 150여 명의 교민들은 1차, 2차 전세기로 귀국했던 교민들과 마찬가지로 격리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네, 3차 귀국자도 임시생활시설에서 2주간 격리 생활을 합니다. 2주일간 임시로 진행이 될 생활시설은 경기도 이천 합동군사대학교 부속기관인 국방어학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입소 직후 전원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체 검사를 받습니다. 이후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의료기관으로 이동해 진단검사를 거쳐 치료를 받게 됩니다. 당국은 1인 1시를 배정하고 1일 2회 건강상태와 증상을 확인하는데요. 최대 잠복기인 14일간 증상 없이 생활한 뒤 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보건 교육을 받고 귀가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더 짚어보고요. 이번에는 다른 소식 하나 더 정윤영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연간 거친 세금의 수입액이 나왔는데 이게 기존의 정부가 목표를 잡았던 것보다 훨씬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지난해 정부가 거둔 세금은 293조 5천억 원으로 애초 계획한 것보다 1조 3천억 원 덜 거쳤습니다. 5년 만에 세수 결손이 발생한 건데요.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에 추가로 이양하는 등의 제도적 요인과 부동산 시장 안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 등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경기 침체로 법인세가 덜 거친 것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지난해 법인세 수입은 72조 1,700억 원으로 예산에 비해 7조 원 넘게 적었습니다. 정부가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지만 미중 무역 분쟁과 경기 둔화 영향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줄면서 기대만큼 세금을 걷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신종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줄 거라는 전망이 좀 많은데요. 올해 전망도 좀 밝지가 않네요. 지난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신종 코로나가 경기 회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경제 어려움이 지속된다면 세수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세수 예상을 지난해보다 낮은 292조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